자 올해 이제 마지막 남은 이런 학회가 또 준비되어 있죠. HAB하고 관계가 있는 이런 학회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면역종양학회가 이제 열리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한 달도 남지 않았죠. 면역하감제 감초 역할을 하는 그런 약물이 바로 리보세라님이죠. 자 그리고 이 면역항암제 관련해서는 이 항서제약의 이 캄넬리 주막 있죠. 이 캄넬리 주막 그리고 이 이미노미계 교모세포종 치료제 이런 부분도 지금 면역종양학회 이 면역종양학회이기 때문에 지금 유나이트라는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이 교모세포종 치료제 가 면역종양학회에서 아마 어떠한 발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이미노미계 확실하게 지금 참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름 자체가 면역종양학회이기 때문에 이미노미계 iti-1000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 혈관내피성인자 억제제인 이 리보세라닙이 여기서 언급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지금 캄넬리 주막이 여기에 또 출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면역종양학회에 캄넬리 주막이 빠지면 안 되겠죠. 출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캄넬리 주막과 리보세라닙의 이런 병용요법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발표가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는 이 면역종양학회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면역항암제만 지금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그렇죠. 트렌드가 면역항암제와 그 다음에 표적항암제 혈관내피성인자 억제제가 콤보로 이르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면역과 면역도 콤보로 이르고 어쨌거나 병용으로 지금 치료를 하는 게 지금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돈이 된다는 거죠. 돈이 된다는 거고 그만큼 데이터가 잘 나온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잘 나오니까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죠. 그렇게 데이터가 잘 나와줘야지 그게 상품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종양학회에서도 이제는 앞으로 리보세라닙의 이런 활약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주요학회에 쭉 한번 보면은 1월 달에는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있었고 면역항암제심포지엄이 2월 달에 있었고 미국 암학회가 4월 달에 있었고 아스코가 5월 달에 있었죠. 미국 임상종양학회. 임상종양학회입니다. 면역종양학회. 암이죠. 자 그리고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가 6월 달에 있었고 폐암학회가 8월 달에 있었고 유럽종양학회 에스모가 얼마 전에 끝이 났죠. 9월 달에 있었고 이제 올해 마지막 종양학회입니다. 면역종양학회가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월 18일이니까 1주, 2주, 3주, 4주 정도 남았죠. 한 4주 정도 남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4주 정도 남았고 여기에서도 또 캄넬리 주맙이 뭔가를 발표하겠죠. 발표를 할 겁니다. 발표를 할 거고 캄넬리 주맙이 발표를 하면은 이런 데이터가 또 발표가 되겠죠. 캄넬리 주맙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캄넬리 주맙이 발표를 한다 그러면 이 아파트 입을 꼭 끌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하는 것도 발표가 되겠지만 지금 이 캄넬리 주맙이 이 아파트 입과 리보세런 입이죠. 리보세런 입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또 면역항암 종양학회에서 또 진행이 되겠죠. 자 이런 또 모멘텀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또 기대가 될 만한 그런 학회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면역항암제 부분을 보면은 이 대세가 이제 이 면역항암제와 리보세런 입 혈관내피성인자 억제제의 이런 협공이죠. 암세포 못 찾기 하는 부분을 막는 면역항암제 역할 그리고 암세포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혈관내피성인자를 억제해 버리는 이런 리보세런 입의 역할 그리고 면역항암제들이 이 T세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힘을 빼는 그런 역할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게 다시 새롭게 밝혀졌죠. 다음 이 암세포에 대한 T세포 기능을 약하게 하는 게 바로 이 혈관내피성인자다. 이런 부분이 또 새롭게 밝혀졌기 때문에 T세포, 열심히 싸워야 되는 T세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리보세런 입이기 때문에 이 면역항암제에 있어서는 이런 혈관내피성인자 억제제라는 이런 파트너를 만나야 됩니다. 만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만나게 되면 자기들의 이런 데이터를 엄청나게 효과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면역종양학회도 이제 이런 면역항암제들의 축제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주가가 또 정말로 많이 내려와서 아주 매력적인 주가까지 내려와 있죠. 아주 매력적인 위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저런 안티들의 심리를 흔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공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특히나 주가가 많이 내려온 위치에서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의도가 뭘까? 그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개인들 비싼 가격에서 팔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비싼 가격에서 팔게 하지 않겠다.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계속 이제 주식을 제발 좀 던져라. 제발 좀 나 좀 밑에서 공매도 세력들을 입증해서 그러죠. 밑에서 좀 내가 좀 갚아보자. 아니면 더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좀 던져서 떨어지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 말고 답이 없죠. 그러나 HLB 공부가 좀 된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지금 5조도 안 된다. 근데 리보세라닙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리보세라닙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이 가치는 그냥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위적인 시장 전체적인 하락으로 밀려내려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제자리로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예를 들면 삼성바이로디스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정말로 하락했었죠. 이때 어떤 루머라기보다는 아무튼 계속 말들이 돌았던 게 겁을 주는 내용들이 도배죠. 분식회계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회사가 상패당하네 마네 이러면서 아주 겁을 많이 줬습니다. 이때 가격이 25만원이죠. 25만원 언저리에서 상패된다 만다 상패된다 만다 이러면서 분식회계했고 땅바닥에 뭘 파묻은 어쩌네 하면서 엄청나게 겁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겁을 막 주면 진짜로 겁이 나죠. 진짜로 상패되는 거 아니야? 어쩌고 삼성이라도 혹시 이래야 되는 게 아닐까? 어쩌지 어쩌지? 이러고 있죠. 지금 옵티머스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가지고 지금 말을 갖다 붙이기 하고 있는데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완전히 다 헛소리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헛소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헛소리. 헛소리. 지금 HB는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잘 되게 돼 있죠. 리보세라닉이라는 약물 자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고 거의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심리 흔드는 부분은 왜 흔드느냐? 바닷권에서 이 바닷권에서 개인들 제발 물량 빨리 던져. 겁나지? 겁나지? 이렇게 이제 협박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도둑놈들이죠. 그런데 어땠냐? 여기에서 상패되네. 어쩐지 했는데 25만 원인데 상패되기는 커녕 지금 주가가 하늘을 찔러버렸죠. 25만 원짜리가 한 1년 만에 지금 80만 원 찍었죠. 80만 원. 거의 90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원래 주식시장이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심리를 흔들면 되죠. 심리를 계속 잘 흔들어주면 그게 기술입니다. 주가를 왔다 갔다 흔들어서 흔들든 아니면 저런 글들로 공개하든 계속 흔들어 대면 자꾸 이제 겁을 먹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대는데 겁을 먹게 되면 이런 데서는 팔게 됩니다.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딱 팔면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 뭐 어쩌고 어쩌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죠.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런 또 면역종양학회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변종까지 잡는 코로나 백신 이 부분에 대한 임상 소식이 언제 나올지 모르죠. 내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모레 나올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나올 수도 있겠죠.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게 되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안 나올 일이 없겠죠. 안 나올 일이 없습니다. 약물 3개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리보세럼 엔딩 승인 신청은 반드시 진행이 되는 거죠.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됩니다. 지금 반드시 됩니다. 이거는 진양권 회장이 한다고 했죠. 한다고 했으면 하는 겁니다. 반드시 된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변종까지 잡는 이 코로나 백신 이 부분 이것도 곧 나올 겁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얘가 이뮤노믹 테라피틱스 혼자 하는 게 또 아니죠. 이뮤노믹 테라피틱스하고 에피벡스하고 파마젤이라는 이 회사가 같이 진행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화이자도 독일의 바이오회사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험테크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1월달 승인 신청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 회사가 이렇게 새 회사가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이뮤노믹하고 에피벡스하고 파마젤 새 회사가 다 엮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 진행이 되면은 자 이제 요런 데이터 나왔으니까 이제 언론에 발표합시다. 그렇게 새 회사가 같이 논의한 후에 발표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보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의 주가 위치에서 앞으로 나올 거는 호재밖에 없습니다. 호재밖에 호재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정도 주가는 일단은 가장 큰 호재가 많이 내린 주가입니다. 폴첸 박사보다도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가격 언제까지 바겐세일을 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 시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